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보면서 팬분들 보내서 좋은 시간 보내고 싶고 여러분의 시간 부탁드립니다. 보름달이 뜨면 네 곁에 바짝 붙어 바라볼게 내 하루의 마침표가 너야 고민은 다 털어놔 감사합니다. 오랜만에 보니까 기분 좋고 오랜만에 봐도 잘생겼어! 네, 아니에요 생각인데 꿈이니까 잘생겨보이는 것 같아요. 정말 잘생겼어요! 야야야야야야야 기분이 마실 공중재비 두 바퀴 요소를 뿌리지 휘 도깨비 방망이 그 나와라고 딱 형, 오늘 이렇게 네, 오늘 이렇게 팬분들이랑 같이 했는데 처음이라서 어울리는데 그래도 잘 마친 것 같고요. 너무 기분 좋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가수 김이었습니다.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. 진짜 감사합니다. 너는 나의 애기 야야 위해 뭐든 들어주리 잠깐만 방망이는 나보처럼 강한 게 분명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 너의 소원을 들어주나 네 맘에 호의 다 뗄게 우리들만 있다면 그냥 갬쇄 난 정말 바람직한 우리 팬분들 아침부터 와서 더운데 너무 고생하시고 정말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저 보러 와주셔서 너무 고생했고요. 제가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네, 아직은 들을 수 있는 게 미흡해서 죄송합니다. 제가 좀 더 노력해서 네, 더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더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너무 감사하고 항상 사랑합니다. 네, 오늘도 부사이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었어요. 고마워요. 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리 밤새도록 한글자막 by 한효정